자 마운트앤블레이더 워밴드 두시간씩 왔습니다 이어서 가야죠 샌드박스형 ARPG 게임은 높은 자유도와 중세전투가 가능한 게임입니다 자 야 근데 이거는 내가 생방송에서 이미지 입히는거 이렇게 출전시키는건데 이거 만약 편집으로 들어가면은 두시간짜리 영상 편집해서 올릴려면은 4시간 인코딩 해야겠다 야 끔찍하다 어 방금 알아냈는데 제가 여태까지 편집영상들 화질 좀 안좋았더라구요 영상의 종료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번시간에 이제 저번시간에 보단 아까전에 공방을 다섯개까지 지었죠 벨벳공방 다섯개 수익은 2500원 매주 언제 이렇게 다쳐먹었냐 돼지새끼 자 제 목표는 어디서 어떤일을 전하던 공방을 공방을 세우는거에요 지옥의 공방 메들리 여기 너무 끔찍하다 솔직히 다섯개정도면은 조금 쉬엄쉬엄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음 진심으로 좀 쉬엄쉬엄할까? 너무 힘들어 지금 이 지금 쉬고와서 할말은 아니긴 한데 이렇게 하다가는 질려서 못 켜요 다음에 힘들어서 주사 맞으러 가는 기분이야 일단은 토바로 갑니다 노가리를 위주로 해서 이런건 이제 노가리를 많이 까야돼요 이거를 그냥 탁 치고 게임만 한다 그럼 내가 지겨워서 못합니다 노가리 위주로 해야돼요 그런걸 열심히 노가리 까도록 하겠습니다 노가리 소재를 빨리 생각해야돼 뭐 이런게 있거든요 사람한테 웃기라 그러면 재밌는 사람도 못 웃겨요 그것처럼 노가리를 말이 많은 사람한테 노가리 까라 그래도 나도 너무 기세가 넘치는거 아니냐 나 옷자리 그래도 많은데 레벨 조금이라도 찍어놓으면은 올라가 천원 안전루스 쪽에 이제 악마들이 있기 때문에 이교도가 있기 때문에 이쪽 루트로 가겠습니다 에토스를 들렸다가 양모가 좀 싸구만 향료를 살지 말진데 사는게 낫겠지 돌아가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와인을 위해서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어 팔아주고요 소금 팔아주고요 염료 두개 사주고요 와인을 사러가자 와인에서 일로 가지 않고요 놀러가 지금 많으니까 어우 야 2500원 약간 안되게 들어온다 왜 야 토바 뭐야 아니 왜들 왜들이래 이거 수익 배신 때리네 막 이제 다음주면은 그래도 하나 더 들어올 것 같죠 큰거 하나 있는데 인터셉터를 아 못이겨 이거 못이깁니다 흑 박랑흑기사 있지 있죠 못이기죠 인터셉터를 뱉는 영웅급이면은 가까이 가면 이제 나와서 날 적용하거든요 쟤는 이제 말투쟁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면 돼요 그냥 아 아 아 이거 이거 만만치 않아 어 야 이거 미쳤네 빰빰빰 저거 도와줬어야 되는데 걸러 하나 팔아주고요 어 야 아 아 아 혹시 몰라서 간건데 혹시 도와줄 수 있나 해서 아 이거 자투기병들 아 너무 빠른데 이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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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 영주 밤에 이동해야 되는데 당장은 대기를 하도록 하죠 빰 빰 빰 이제 이 노래가 마블 노래 같아 내 귀에 익었어 이 랩에도 저작권 승인된 음악 중에서 평가가 좋은 겁니다 보더랜드 저작권 음원들이 안 켜지도 아 이게 삭제가 안되더라고요 오디오 삭제도 안되고 수정 자체가 안되서 굉장히 곤욕을 치우고 있는데 영주가 옆에 있으면은 도움이 되죠 아 도적이냐 돈 좀 갖고 있다 이거지 정면 두 명이지 그렇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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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덤벼 건방지게 말이야 아 쟨 드럽게 아프네 그렇지 자 다음건 필요없어 암살 비수는 내가 생각보니까 괜찮은거 같애 필요없고 방패가 필요한데 방패 사진 말고 렌스는 필요하니까 차징해야 되니까 싸울때 가져가구요 방패 살까 그냥 너무 비싼데 비싸 이거라도 사자 아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렇게 무려 300원을 투자해서 사갑니다 속도와의 사업이기 때문에 하이 앗 흫 야 남기고 빨리 가자 아 쟤 왜이렇게 빠르니 쟤 아 아 쟤 왜이렇게 빠르니 쟤 대기해 음 어우 쟤 나 따라온거야 설마 밑에서부터 힘든데 이거 영주있으니까 가도록 하고 당장 무역할때는 마땅히 없고 우리 살레온 경유에서 내려가야죠 와인을 판매를 한 다음에 신갈 들려서 대추도 사고 소금도 사고 아 440원 뭐냐 오늘 어떻게 했더니 장사할 생각이 없나 본데 내가 2시간 쉬고 오는 동안 회의를 거쳤나봐 상점 조업들 다 불러서 폭우가 하나 있으니까 비싸게 팔자고 사는 가격도 내리고 아냐아냐 대추부사해 갔다올 때까지만 차 있으면 돼 제발 소금이랑 양모 내가 원하는 걸 아 대기해야 되는데 저거 바짝 쫓아와서 아 소금이랑 양모 뭔가요 안되지 이제 안 통해 그렇지 이제 이 정도는 돼야지 3개만 산다 대추 빨리 사러 가자 아 너무 많이 먹었나봐 족발 남은 거 먹었더니 그렇지 70원까지 빠르게 판매해줘야죠 제가 받을라면 살레온으로 안전해 살레온 길이 좋아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여기서 이게 마을 지어도 되겠어 꿀 땅이야 꿀 땅 아 비싸게 안받네 아 이 정도 됐어 900원 8200원 이번 주급 들어오면은 살레온에 다 지었었나? 말레온에 지었었나? 살레온에 지어야겠다 아참 용도 필요하네 박랑기수? 박랑기수 괜찮은데? 박랑기수 좀 싼 걸로 기억하거든요 에 자퇴들이 아니야 비싸네 팔고 와 미쳤다 다 사야겠는데 이거 리얼? 어 이 정도만 사 처분해야 되니까 무조건 지었지 이제 어 많이 남네 저거 하나에 390원 남겠는데 거의? 대박인데? 3배 가격을 팔겠어 하나 팔아 처분해야 되니까 가자 가끔 벽에 터져줘야지 망했다 어 아니네? 야 3명이서 덤빈다고? 아무리 그래도 3명은 좀 아니잖아 양심이 없네 야 아무리 흐접해도 말이야 딜만 들어가면 되지 아 싱갈족 상병 안 들어가냐? 그렇지 일단 육데미지 야 육데미지라고? 아 자퇴 데려올걸 망했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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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도망가 아아 씨 하 어떻게 이리로 오냐?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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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새끼 억센 것 봐라? 저 새끼 억센 것 봐라? 찔러가 지금 들어가긴 하냐? 그렇지 죽은 거야? 아 경험치가 안 보여서 몰랐어 아 얘는 못 잡아 어그로 끌어주자 어그로 끌어주자 어그로 끌어주자 어그로 끌어주고 어 돌아서 붙으면은 아 이거는 아 이거는 렌즈처징 하면 안 되겠다 그냥 오히려 그래 망치 있어 망치 있어 망치 있어 그렇지 망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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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물량이지 그렇지 고작 3명한테 운명의 싸움을 했고요 음 어 이거 판정도 들어가냐? 진말 판정 이야 괜찮네 솔직히 한성검 데뷔지 안 들어가는데 그냥 빼자 나중에 쓰자 어 나중에 써 여기 킥해놔 나무집 글레이브 음 때리긴 해야되니까 물량용 신현은 뺄까? 나 레벨업 오우야 구 하아 잘 생각해보자 훈련교관 하지 말고 이거는 길찾기를 해야겠다 그리고 훈련교관 에에에에 이렇게 가자 2600원 어 좋아요 와인만 정산하면 되죠 이제 2500원 이상 들어갔죠 하나당 500원 이상 들어갔죠 뭐라는 거야 이정도 판매하고 신간이 아니라 저기다 해야겠지 그럼 일단은 발론브레이로 가자 발론브레이도 안해놨잖아 나라마다 해놔야지 나중에 꼬여도 최소한의 이득은 보니까 아 4명은 이기겠지 이겨던데 사귀던데 아니고 아 망했다 오우야야야 망했다 오 들어갈만한데? 하나가 안보이는데 들어갈만하네 글레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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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에 보내 그렇지 그렇지 다음 음 싸게싸게 기어 나오세요 그럴 때 됐다 길다 이거 괜찮은데 글레이브 마리에선 못쓰지만 이거는 글레이브인데 마리에선 못쓰는게 골 때린다 속도 높은게 낫겠지 이겨도가 이겨도가 예쁘니까 이거 끼자 그냥 데려갑니다 농부가 제일 난거 같애 올릴 필요도 없고 가성비가 좋네 먹이로는 농부가 맛있지 자 길마 너무 막 지어놔가지고 까먹는거 아냐 이따가 600원 좋아요 슬슬 3천원이기 때문에 다음거까지만 되면 이제 대기만 하면은 하나씩 들어오거든요 3주면은 다음거까지만 무역을 하고 조금 이제 자기를 좀 갈고 닦다가 동료를 섭외를 하죠 뭐라고 짓거린거죠? 내가 내가 말했는데 뭔소리인지 이해가 안되네 가자 일단 거의 다 됐어 벌써 야 수입좀봐라 아 뭐야 이거 누구야 싱갈족이야? 안되지 못따라붙지 이거 뭐 누구냐 싱갈족이야? 30명짜리? 아 미쳤네 진짜 야 켈단 가라 나 와인 팔아야된다 살론에서 팔고 그렇지 에일좀 하나 사볼까? 뭐 당장은 이제 무역이 필요없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뭐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음 괜찮게 남네 나름 아 무역 그만하고 어 이거 이거 이제 대기만 해도 3,000원 들어오니까 다 다음주부터 다음주는 2,500원 아직 자투 간 보자 친목질 해야지 네 여기서 장사하고 그러려면 놀도르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아 얘는 절대 못 이긴다 하아 간을 잘 봐야되는데 동료도 필요하고 오 잡을만하네 어디갔니 어디가 나 이동 찍었거든 죽었다 어 말 하나 있다 야야야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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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잡는다 니가 먼저 가고 어 어우야 생각보다 빠르구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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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었네 이거 죽을만 했는데 안 죽었네 죽어서도 이기긴 했겠는데 야 신여 굳센거 봐라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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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막아 너무 느리다 근데 그렇지 야 길이는 짱이야 이렇게 좋은 무기 끼니까 싱갈족이 센거 아냐 반칙이야 걔네는 아 나 왜 안 가져왔냐 그거 가져갈라고 내가 잡은건데 아 이걸로 스물아홉 명 길드원과 강도 아 나도 버리게 자꾸 버리게 돼 본능이야 안 주워가는 본능 요런게 문제란 말이지 레살더이렌 데려가야되나 아 레살이 한 명 정도는 좋은데 경호운 역할도 하고 양모나 사 헛소리하지 말고 야 200원이요? 야 염려 왜 이래 갑자기 맛이 가는데 저 금액이지 저 금액이지 그렇지 저게 딱 맛있게 남는 금액이지 원래는 지금 거의 너무 비쌌어 안 남았어 별로 8호 처분해야되니까 첫 달 들어오냐 아 아 진짜 제발 야야야야야야 어으 어어 어후 무서워서 게임하겠냐? 가로질러 도바 안전 황금지대 못가잖아 이러면 소금 아 하나만 사 아 소금 저거 안 내리네 얘네 뒤로 가자 그냥 기회다 아 나 안기에요 안기에요 안기 아 대출을 정산해서 위로가 장사하고 그렇지 7800원 다음주다 아 야 소금 왜그래 대추 사서 올라가 빨리빨리빨리 그렇지 대추 염료 소금 아 소금 하나네 맥주 괜찮은데 맥주 싸졌는데 여기 좀 올라 있었던거 같은데 백원대면 내가 안 맞을리가 없지 괜찮네 맥주 염료 다 처분하고 그냥 맥주까지 아 아 이거 무역 한 한 한 횡만 돌면은 그냥 바로 하난데 아쉽구만 내일 아침에 가걸 보자 신들림 무역이야 무역이 너무 잘 맞춰 아 미쳤어 진짜 말도 안 돼 싫어해요 아 옆을 도니까 이미 죽어 있어 대기로 먹을까 그냥 무역할 데가 없는데 지금 수 수가 너무 많아 아 살레온이 제일 안전하네 근데 살레온을 기반으로 무역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 지금 흫 그러면 안전 무역이 없네 그냥 대기를 하고 살레온 쪽에다가 공방질 생각을 하자 공방질 공방질 내꺼 있는거 여기? 있네 다른데 가자 말레온 살레온 리 라리 라리라 말레온 지웠으니까 아벤도르만 하면은 살레온 다 짓는거네 아벤도르로 가자 이거 하자 근데 여기 침묵이 전혀 안 돼있었거든 브레누스랑 브레누스를 만나보자 어딨니 브레누스 물어봐야겠다 와이프한테 할 수 있으면 하고 아 그래? 망했네? 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 그렇지 못짓네 여기는 레이븐스턴이었나? 레인이었나? 그쪽이 좀 힘들었던거 같은데 일거리 있냐 멜라틴 안되지 어 미쳤네 이거는 절로 절로 가자 발론브레이 야백스 야백스울론 하자 완만한게 야백스다 아 일자리만 올려주고 일자리만 견제용으로 남은거는 금액 올라가니까 내버려 두고 아벤도르 까지라고? 괜찮네 아벤도르 까지라고? 아벤도르 정도면 괜찮지 아 아 될나믓냐 가자 얻게 세보이는데 하긴 니 전투력은 여기서 의미가 없지 좋아 지금 옷자리 많아가지고 나름 버티죠 나름 어그로 끌죠 야 열두 명으로 덤빈다고? 너무 나대는거 아닐까? 이제 옷자리가 많은데 좀 자 모여봐 아 야 잠깐만 그렇지 그렇지 야 됐다 길어 아 야 너무 길어서 못 때려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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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잘한다 야 어디서 그렇지 깔끔히 어디서 그렇지 누구 남았어 이야 호의 제대로 했네 내가 다 잡은거 같은데 내가 다 잡은거 같은데 볼것도 없다 저기도 쎄다 난민 데려와 난민 받아라 들어간거니? 그렇지 경험치는 272 아 그래 명성 2 나쁘지 않죠 뭐 아 망치 가져갈까? 아니야 망치를 휘두를만한 속도가 안나온다 700원 딱 공방금액이죠? 야백스 갑니다 자 잘됐는데 이번에 아 절대 못 이기죠 야백스만 먹고 빨리 쎄자 그렇죠 500 이걸로 6개 아 6개 이걸로 아 7개인가? 7개구나 야 3번만 기다리면 되네 3주네 이런 무역을 하는게 공방 들어오는 것보다 적지 이렇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거 하나 해야겠다 밥좀 먹이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공방수익으로 진짜 너무 나댓네요 돈이 10원있네요 아야야 잠깐만 잠깐만 아씨 뭐야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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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명 싸울 수 있어 23 아 못이겨 대기 2분 정산해줘요 아 진짜 너무 시계 나온다 야 윈도울름 다음 윈도울름 하면 이제 본연의 땅으로는 파이어즈벨 다 한거죠 라리아 있네 라리아 살려면 말려면 있네 그럼 아벤토르 하면은 저쪽도 끝나네 그리고 토바 하나 있고 토바 체제야? 의외로 이쪽이 별로 안했네 할 때가 좀 많네요 여기는 이제 에토스 야노스만 하면 되고 여기가 좀 많네 싱갈 아시코만 날타르 다섯개 이쪽에 다섯개 하고 이거 하나하고 이거 하나하고 그러니까 뭐라그런거야 두개 다섯개니까 일곱개죠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한개 남았네 십일만원 금방 모아 모으기 시작하면 금방이지 어디가니 어딜 가고 있던거야 위험하게 아 아 줄까 죽었어? 지능 재고관리 있으면 좋은데 진말 때문에 수술이랑 그냥 회복 거르고 이거 방패 소리 낫겠다 그냥 아싸리 어 방패 소리 낫겠다 이 정도는 있어야지 살아야 되니까 많은 기술이 필요하다 야 비싼 소금 아 언제 정산돼 굶으면 죽겠어요 토바까지 어이 괜찮죠 어 토바는 약간 이제 언덕에 있기 때문에 재수가 없지 않는 한은 괜찮게 가니까 토바로 가죠 언덕을 거쳐서 가니 여기 언덕을 거쳐서 가니까 여기 언덕을 거쳐서 가니까 재수가 없지 않으면 어 3천원 좋아 들어와 빨리와 3천원이라고? 이번이 3천원 3천원 3,200원이에요 3천원 들어올 땐데 200원 더 들어온거야 그럼? 다음주부터 3,500인데 세개 여섯개 어 그렇네? 아 어어 3,200 들어왔네 저번주가 야 저건 뭐 저거보단 많이 들어오니까 야 망했다 야 야 그 야야야야 잠깐만 심한거 아니냐 470은?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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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가야돼 어 야 잠깐 미쳤어 저거 어어 빨리와 빨리와 어어 이명성 관계도 상승 아직 나 싫어하는 도시가 별로 없구나 이제 싫어지게 될 거야 내가 아시코만도 거부했었나 영주가 칼리.. 아 맞아맞아 칼리파비만 이제 거부했었지 나 가만히 어딨니? 왜 니가 꺼져 사슴심장 마을 근처야 성 사... 사심 기억이 안나는데 사슴 심장이 어디있지 들어본 적은 있는데 많이 항상 못 찾았어 항상 항상 이걸로 가도 못 찾았어 항상 이걸로 찾아도 까먹어 어디였냐 아 저기야 어 애매한 데 있네 쟤부터 처리를 하자 일단 아래부터 꺼내는 게 보기 편하니까 어우 깜짝이야 단원 둘? 너무 자신감 넘치는 거 아니냐 솔직히 내가 이길 것 같은데 딱 써 기병만 기병만 눕히면 돼 아 너무 좋아 이거 싱갈 내가 얘네 창 하나로 이렇게 꿀 빻는데 얼마나 사귀었다는 거야 그렇지 잘해 잘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어디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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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더 사니 어디 어디 빨리 써라 그렇지 고로치 고로 고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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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느려 이거 그렇지 그렇지 다음 누가 더 긴가 한번 해봐 어디서 해치워 그렇지 해치워 해치워 어디서 그렇지 너무 좋은데 무기 마불로 오늘 1,2부 다 마블입니다 할 때 할 때 같이 빼버려야 되기 때문에 말이나 좀 나눠자 진말이냐 어 좋아 빨라지자 이러면 경원칙은 좀 비싼데 근데 다 쎄 120에 200원만 내가 경원했어 그래 200원만 쓰면 좀 편해지니까 내가 가성비 좋은 애들도 별로 없어 10호짜리 안 넣어 나머지는 안 올립니다 10호짜리 안 넣어 10호짜리 안 넣어 11호짜리 안 넣어 10호짜리 안 넣어 다음에 2 들어오잖아 다음 거는 다음부터 올리면 되니까 지금 더 올리자 지도력 하나 올리고 지도력 두 개까지 4기 조정 씌워지면서 어딨어 부대 유지비가 207원 많이 줄었죠 야 많이 줄었다 다만 어딨니 이정도면 짜잔한 애들은 이기겠는데 내가 잘 조정만 하면은 다만 어딨어요 아 큰일날 뻔했네 어차피 위에서 위에서 적어놨어 누르라고 비열하게 일단 침묵 먼저 하자 어차피 공방은 다 세우게 돼 있으니까 다만이 없어요 다만이 지금 돌아왔나봐 이봐 이런 애매한 데 있어요 어디였더라 저게 아니지 이바이런 이바이런 여기까지갔어 왜 가자 대추 팔기엔 애매한 동선이네 가도 저런데를 갔냐 숲속 친구들 끼사 하나 야 어딨니 비습 약탈당함 있네 다음꺼 먹으러 갔나보다 얘네꺼 먹은거 보니까 공격한거죠 이거 이쪽 근처에 있나본데 아닌거 같은데 아 모르겠다 양쪽 다 전쟁인가 설마 야 지금 어디서 뭐하는거야 전쟁으로 올려도 되겠다 이정도면 전쟁이라기보다는 싸움으로 둘 어 잡을만해 박랑종자가 둘이네 이건 좀 위험한데 내려 찌를 생각하지마 변수 없이 가자 아 이거 너무 많아서 안되겠다 그냥 말로 문빵해야겠다 이거 아 꺼져봐 찔리지마는데 그렇지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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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죽어 아 야야야 망했다 깜짝이야 어 야야야 다 빠지잖아 뭐여봐 멈췄고 야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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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좀 자 아 야 뭐야 누구야 산적 10? 아 내가 졌다 이거 아 떠나자 아아 이길만한데 저거 아아 안 좋네 꽁병으로 세운거였으니까 누구 죽었냐 살았 셋 다 살았네 셋만 있으면 되지 뭐 아 지난번꺼 아 혜택청을 못봤네요 지난번꺼는 죽었습니다 어 지난번 아이는 죽었어요 어 그 그 아이는 죽었구요 하아 아 하아 쿠알리스 4개 먹 어쩐지 어 운수가 좋더라고 어쩐지 운수가 좋더라고 쿠알리스를 4개 주더라고 몰랐지 난 설마 4개 먹은게 내 마지막 최후의 식사였을 줄 몰랐지 하아 하아 미치겠네 진짜 어우 야 3600원 대박 가라 아 몇명이었니 누군지도 못봤다 그냥 그냥 덤벼버렸네 짜증나서 야 딱써 딱써 가가가 그렇지 아아 잘 찢는다 야 퇴각해야겠다 야 조심해야지 아 나 30자리 둘에다가 35자리 하나 있는데 잡병이 덤빈단 말야 아 이거 너무 세게 나온다 이거 아 이거 맥주도 별로 안 받네 빨리 공방이나 세우자 에토스랑 야노스 세우면은 윈도 윈도홀드도 됐고 바마니 찾다가 판나겠어 나 바마니가 안 나와 어쩔 거야 바마니 아 아 일단은 살레온 황금루트를 가자 아직 황금루트 안전하니까 아 여기 이유는 모르겠는데 걔네도 없네 싱갈리안 아 아 제발 진짜 한번 봐줘 아 갔다 아 야 없다고 하자마자 기어 나왔어 저거 어 어우 짜증나 황금루트 가서 소금 일단 팔고 아 아 나 검으로 해야된대 얘네 응 안 돼 야 이런 사기무기를 끼고 다닌단 말야 싱갈족들 놈들 이거 갖고 사막 한번 건너다가 탈진으로 죽겠다 야 또 무겁던데 디자인이 좀 안 어울려 싱갈족은 너무 중장갑이야 너무 아파 그래서 어 와인 혹시 남았니? 어우 자꾸 알짱되다가 클릭돼 농부들을 없애버리고 싶게 저기 저기 혹시 오류나서 40원으로 보이는건가요? 흫 잠깐만 저기 혹시 오류나서 40원으로 보이는건가요? 이상하네 450원인데 40원으로 보이는건가? 왜이렇게 싸지? 어? 뭐지? 에토스 가 빨리 에토스 가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어? 어 나 좋지 뭐 나는 벨벳 아 이거 508원이야 애매하다 4개 아 덤비지 마세요 아 진짜 바빠 죽겠는데 그걸 덤비네 어 오히려 무슨 잭팟이야 저거는 됐다 천원 노잣돈 내가 지금 얼만지 몰라 버려 그냥 없어 센거 없어 지금 아 아 넘겨 넘겨 아 너무 위험해 향신료 한번 향신료 한번 끌어쳐야 될 것 같은데 하 하 돈이 없어서 그걸 칠 수가 없네 이번주 정산 된다고 가야겠는데 어 야 왜이렇게 빠르냐 도망가 도망가 앞에만 없으면 없죠 대추 아 대추도 안남네 아 참 남긴 남는데 저거 하나 사서 가면 한 40원 남나? 하 하 거르자 3,800원이나 받았고 돈을 조금만 벌어서 어 다음 정산때 사는걸로 공방 윈도홀드 그리고 이제 야노스하고 바마니를 내가 좀 샤바샤바 해야되는데 바마니가 안보인다 아 너무 위험해 신갈족 때문에 여기는 꿀로 투긴 한데 내가 근데 진짜 정말 위험해지는 시기 오기 전에 중립영왕 두 명씩 나오고 그러거든요 갑자기 막 여기도 이제 신갈족도 많고 이교도도 있고 근데 위험해지기 전에 잘 빨았어 꿀을 무역을 잘했어 야 근데 바마니가 돈이 많을 것 같긴 하다 저렇게 운영하는 거 보니까 쟤는 뭐 돌아오질 않아 집 나가서 들어오질 않아요 칼란 마을은 또 어디네요 모르는 마을만 가 나 싫어하나봐 나 싫어하니까 내가 찾으러 가는 거긴 한데 좀 그치긴 하네 뭔 마을이라고 그랬지 칼람이라고 안 그랬어요? 없는데 아다 아다 칼람 어 웬일로 근처에 있냐 어니? 자동 그렇지 이거 자동으로 바뀌었는데 이러다가 오우 야 뭐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 바마니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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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마니 누구야? 칼리바마드 칼리바름칸 집 바로 근처인데 귀연도 안 해 상남자야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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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마니아 같이 싸워 같이 싸워 같이 싸웠는데 무관심해? 일거리 있니? 쉐르칼라에 있는 제한기르칸에게 보내달라 쉐르칼라는 또 뭐니? 쉐르칼라는 또 뭐야 쉐르칼라? 쉐르쉐르쉐르쉐르 제한가르칸이라 그랬어 나한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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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마니 새끼 저거 하나 올려줬네 가서 대화 걸면은 뭐 좋다고 하지 않을까 근처였으니까 볼만 없고 아 소금 저금액 안 돼 만족 못해 저금액으로 어딨냐 서로 싸우는 거야 지금? 그러면 어딘가 있겠는데 여깄네 이거 도와주면은 나 피동 싸져 책을 구할지 동료를 구할지 동료가 먼저 동료 다음 책이겠지 이거지 그렇지 92에서 90으로 줄었네 청소를 구할지 좌우로 아쉽구만 아... 이거 세금 걷어서 공방 사 버리자 0 됐으니까 세금 걷어서 공방 사... 아 근데 세금 걷으면은 아쉬구만에 침밀도가 떨어질 거 같은데 아 이거 1이야? 아 지금 거두면 나 망해 일단 징수해 아니 아니 지금 거두면 망하지 아 얘랑 침묵하면 되니까 일단 거두긴 해 3일 걷어 걷다가 정산되면 바로 사버리면 되지 3일인데 계속해 아 이거 지금 이러면 그럴 것 같은데 파괴다 파괴자 오케이 유다 별로 안준다 세금 어차피 나는 복목만 박아놓으면 상관없어 좀 싫어해도 장산되기 때문에 어 너 되게 오래 걷네 3일짜리라 그런가 6천원 들어와라 인정한다 내가 그렇지 아 마이너스야 잠깐만 이거 술을 걷어 술 술 뿌려 술 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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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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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야 그렇지 그렇지 야 하하하하하하 딱 딱코 딱댐 싱갈이랑 날타르만 하면 된다 저기 야노스만 하면 되고 여기 3개 4개 4개면 이쪽 다 끝나고요 여기만 하면 되죠 아냐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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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구나 됐어 일단 이쪽 먼저 끝내 몰라 내꺼야 세금은 사이 좀 틀어져 이미 알 박았기 때문에 4천5백 날타르부터 할까 야노스부터 해야겠지 올라가서 침묵 지려도 되겠다 누구였지름 야노스는 모르겠다 그냥 일단은 아벤도르 못이겨 아벤도르가 아벤도르 내꺼야 공방금액 내꺼야 세금 나올지도 모르니까 여기도 아 근데 여긴 돈 주고 사면 되니까 말만 들어볼까 2단신문 헌신 아 됐어 지금 못해 브래누스 브래누스 침묵질하고 완벽한 플랜이야 미리 해놔야지 나중에 오래 걸 수도 있으니까 블루가 그러면은 하루가 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블루가 어느정도 수익 나오는 시점에서 이거 침묵질하는게 최고인 것 같다 가장 빠른 것 같다 블루가 블루가 어딨니 양심 없다 진짜 이거 게임 가자 블루가 비교적 안전한 데 있긴 해 내 루트상 블루가에서 돌아갔냐 설마 물어보자 왕 아벤도르로 가고 있으며 켄넷에 있다 아벤도르도 기다릴 것 같네 저희까지 갔네 벌써 아 가 브랜스 뭐하니 이게 뭐니 악마 마라성에 있다고 근처네 마라성 이쪽 아냐 어디였니 어디였니 마라성 내가 기억이 나는데 이 근처 아니었어 어 기억 안 나 착각인가봐 마라성 아 너무 힘들어 목소리부터 힘이 쫙 빠졌어 어떡하지 마라성 아 저쪽이지 아 맞아 맞아 별로 안 가깝네 그럼 빨리 가 마라 아 아 아 아 이름 이름 누구 이름 누구라 그랬지 비온 숨어 있겠지 마라성 안쪽에서 그렇지 재밌구만 그렇지 브래누스 더럽게 멀리 보냈어 얘 사격성지는 강하니까 거르고요 운 안전한 루트 타면서 징집할라 그랬는데 징집할 게 없네 안전한 루트 타서 아벤도 돌아갈라 돌아갔겠지 뭐 위험하냐 이 동네는 악마도 있고 어 안왔어 이리로 갔다며 아메요 코앞이네 브래누스 모브레이성 푸시 모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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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잤니 여기였니 어어 좋아 야 딱 나오겠는데 이러다가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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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푸시 예 그렇죠 딱 받았죠 대추 팔면 대추 팔고 소금 팔면 바로 들어가겠는데 나 나 가봐 안전 황금 루트로 들어가서 이건 아니야 저건 전혀 예상 못했어 저 위에 있다는 거 아래쪽은 소금은 내 소금은 안전하다는 거지 아 빨리 들어가 잘 팔자 세계에 한 300원 남동 치면 어떻게는 될 것 같은데 대추까지 팔면 아슬아슬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나 싱갈줄 위에 있어가지고 이리 못 가네 황금 루트로 아 애매한 금액 맘에 안 들어 여기서 만나진 않겠지 아 아 아 야 왜 이렇게 싸게 왜 이렇게 싸게 사세요 미쳤어요 아 저거는 야자는 팔아야 된다 인간적으로 야자는 야자는 차분해야 돼 맥주 사서 옮길걸 아 됐어 두 개만 주세요 잘 팔겠습니다 야노스 먼저 500원 여기서 그냥 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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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노스 먼저 야노스 먼저 제발 야노스 마리오스 나한테 뭐 불만 없지 그렇지 아 이거 맞다 내가 가죽이라서 걸렀었지 하 이씨 아 어 근데 그래도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성과를 이룩했어요 어 사실 이거 무역 올려도 되게 오래걸리거든요 무역만 있으면은 이것만 해놓으면 사실 게임은 이거 무역해 무역하고 이제 딱 재미보려고 그러는데 또 업데이트해서 끊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전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내가 공성전에서 필드 공선을 튀어나온 병사를 잡아먹고 뺄 수가 있기 때문에 벅크가게 사라졌죠 패치가 돼서 이번 버전은 벌써 지었어? 왜 그랬어 아직도 공방 돌리고 있는데 벌써 기사단 지었단 말이야? 양심 없네 진짜 그렇지 뭐라 공방 많이 들어와서 가죽해도 뭐 2천원 남죠 이래도 2주 후에 아 이거 두개하고 저거만 하면 되네 그럼 이쪽 동네는 끝난다 아비도르도 있지만 안전하게 가고 싶은데 나는 레이븐스턴 가서 그냥 침묵이나 할까? 어디서 제발 죽어 그만 죽어 좀 죽어 아 야 왜 이렇게 빠르니 죽엄마 아 드럽게 세네 사교도야 10레벨이 아니야 20레벨 정도야 사교도는 사교도는 자기 레벨의 2배 정도 센 것 같아 진짜 사굣군들이야 기병 하나만 데려가자 너무 무섭다 나 아 그러고 보니까 나 이거 포로를 안팔았네 포로에 존재는 자꾸 잊게돼 근데 슬슬 때가 왔거든요 저는 동료를 모을 때가 동료가 너무 비싸서 한꺼번에 모으자 아 돈되면은 와 소금 125원이라고? 무조건 팔아야된다 하아 하아씨 이럴 땐 없어 살 순 있으니까 아 나는 저거까지 하고 갈라 그랬지 향신료까지 하아 아 왜 이렇게 다 재수가 없냐 얘 만나면 돌아가야 되잖아 쟤 빠르니까 나보다 아쉽고만 가 그냥 잘 안 풀린다 게임 안풀리는게 제일 혐의야 세파타 안전노트가 없어 여긴 아 안전노트가 없어 가야돼 그냥 버리면서 가야돼 두 개 양모 세 개 빨리 돈을 원해 무역 빡세게 돌리면은 일주일 안에 하나 지을 수 있을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음식 있니? 있네 애매하게 있네 그러면은 그 뭐야 누구야 푸쉬에 마이너스 1라고? 왜 나 하나 줬잖아 아 됐고 만나러 가자 만나러 가자 레이브스턴 쪽에 있는 애를 아 나 레벨업은 시작도 안 했네 아직 역시 돈이야 레벨업보다 전쟁은 역시 돈으로 하는거지 이거 하면서 느끼는건데 얼마나 이제 금수저들이 우월하게 출발하는지 알 것 같다 어 벌써 쫓아오냐? 아 깜짝 놀랐네 레이브스턴이었나? 포인스브룩이었나? 아 레인 레인이나 레이브스턴 둘 중 하나였던거 같은데 아냐 그 아 그럼 레인이네 아이씨 레인 침묵만 하면은 공방 침묵은 걱정 안해도 된다 알렉시스 맞아 알렉시스였어 아 맞다 포로 안팔하나 또? 아 빨리 빨리 팔아야지 알렉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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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운마을 금방 했다고? 근데 어디야? 그렇지 마침 나왔네요 이천원 전쟁중이냐? 아 몰라 모르겠어 기억 안나 등장 밑이 어둡다더니 나와봐 안 돼 못이겨 15명 아야야 백장말고 여깄다 여깄다 어디갔니? 와 넌 마요3이야? 은신처? 아 저번에 영상에서 못찾았거든요? 은신처가 내가 있는데 지나갔나봐요 지금도 그때랑 상태가 비슷하거든요? 지금도 상태가 좀 안좋거든요? 찾아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센 놈을 하나하나 데려가야돼 안돼 안돼 동료는 안돼 비싸기도 하고 부담돼 가격이 자꾸 판을 까먹어 포인트 프로그램 해도 되겠는데 아 레인을 뺏겨버리면은 내가 침묵을 안할텐데 뺏기지도 않아서 선수집가서 데려오자 나름 공방했으니까 아 데려갈 놈이 없어 너무나 허접이야 중간에 전투 한번 낀 다음에 내가 데려가면 모르겠는데 2,30짜리 주워서 그러지 않는다는 힘들 것 같은데 어딘가 있겠지 뭐 산타면 있겠지 포로 난민 전사 하나 아직 못 이긴다 화난 농부들 뭐야 어디있었어? 못봤는데? 와 다 말이야? 아니 못 이기잖아 그러면 아 얘는 안되 얘는 안되 빌 떨어뜨리면 어떡하니 요런 폭탄을 잡았냐? 뒤에 하나 있잖아 그렇지 내가 잡을거야 내가 잡을거야 여기 잡는다고 얻어가는게 하나도 없어 레벨을 올려주는 생각도 없어 신비를 안자고 못낄 것 같은데 나 이거 오래거리게 오래갈리 알렉시스 오래거리 것 같은데 공방 다 하고 하겠는데 이거 병사를 올릴 틈이 없어 공방때매 거절하면은 침이 떨어지고 어우야 웬일이야? 이런거 다주고 도끼라고? 양손 도끼가 저렇게 짧아? 90이야? 이걸로 바꾸자 되게 좋긴 한데 어 이렇게 하자 그냥 차라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난거 같다 두간 아 병사 그냥 올릴까? 슬슬 사실 많이 남아서 약간 막막하긴 한데 900원 돈도 많이 들어왔고 다음 정산 그렇지 11,000원 레브스톤 먼저 해 그냥 그렇지 625 1000원 남았죠? 내가 용병을 샀는데 만약에 돈 주고 샀는데 쟤는 못 쳐 들어가면은 의미가 없거든요 기수는 이제 창병이기 때문에 내가 멈춰서 방안도 안되고 센터포를 가자 좀 위험해도 센터폴이 좀 위험한 동네인데 가 그래도 위험해도 어쩔 수 있냐 뭐 가야지 아 이거 너무 위험하다 좀 심했다 야 이거 좀 심했잖아 아 윈병이 덤빈다고? 아 윈병 저렇게 많으면 오히려 어려워 센터폴을 하이어즈베인 보병들을 좀 만들어둘까? 얘는 저티어도 센데? 아 뭐 이따로 나오냐 어 잘 나오지도 않고 이번에 바꼈니 이제? 바이어즈베인이네 여기 사가 자 아 쎘는데? 쩍 어떻게 될라나? 좋아 수술 하나 찍고 훈련 구간 하나 찍지 말고 뭐했니 수술이랑 길찾기 길찾기 먼저다 이거 활 활이 제일 낫네 어떻게 돼 먹은게 안 써서 그런가 이걸 아직 덤빈다고? 나 좀 센데 이제 진심이야? 다 모여 바꿔 잘 모여 잘 모여 몸을 너희가 대고 내가 찌르는 거야 야 꺼져 대기하라고 대기하라고 따라오지 말고 대기하라고 따라오지 말고 그래 어우 야 튼튼한 거 보이네 어 위험하다 그렇지 그렇지 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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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쟤 뭐야 쟤 대장군이야? 대마왕이야? 야 왜 이렇게 튼튼하냐 정도껏 튼튼해야지 아 야 잠깐만 잠깐만 얘네들 못 잡으면은 딜 안 들어간다 어우 딜 들어가는 것 좀 봐 좋아 좋아 잡았어 일단 잡았어 잡았어?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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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대망 잡아 대망 잡아야 돼 졌는데 이거? 야 야 졌다 이거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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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야 졌어 야 빨리기 전에 그렇지 어어 어 강하네 이거 내가 15냐? 너도 좀 애매하지? 덤빌라 그랬는데 야 쟤 30불짜리 너무 세다 아직 이길만해? 다시부터 질 것 같애 30불짜리 너무 튼튼하다 걔는 걔는 좀 사기다 랜덤인데 방어구 랜덤이 방어력이 아니야 각 자분해야 걔는 장군이야 장군 아 나 그거 좀 주세요 아무나 센거 좀 센놈 좀 나오세요 란달프 거레인 어 뭐 없네 진짜? 어 아홉 명 신갈족 좋죠 엄청 좋죠 얘네 정도면 가서 붙을만 하겠는데 신비산 아 좀 더 싸우다가 신비산호를 통해서 걔네 포로를 가져가자 헤드 워러 난민 난민 난민만 데리고 있어 뭔 놈있고 강도 아 씨 많다 아 9명이면 되게 센데 티 올리자 그냥 아슬아슬하게 이기지 않을까? 나 또 구운 못한다 이것도 너무 눈이 피곤해 아 잠깐만 마블 정도면 너무 피곤해 어디 뭐 지나간 거 같은데 내 생각엔 아닌가 아직 이거 힘들지? 강전사가 어 강전사한테 싱갈 죽으면 너무 손해야 얻는 것도 없는데 기사단은 내가 못 데려가니까 쎄서 어우 야 깜짝아 아아 야야야 되냐? 여러 운명이라고? 뭐 해봐 대기 되냐? 잘 뭉치면 될 것 같은데 오우야 어떻게 잡았냐? 오우야 오우야 아야야야야 자 오우야 둘러싸 일단 얘네부터 아니야 걔부터 걔부터 그렇지 고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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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야 왜 이렇게 튼튼하니 쟤 고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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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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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덤벼 나 팔레베디야 아자 한 번 더 한 번 더 그렇지 들어와 잡았냐다 고로치 어디 어디 인마 맞고 아 좋아 좋아 야 역시 싱갈족이야 싱갈족 강해 가성비 좋아 칠명성 21사기 어 거짓샘 말 말하나 킵 저 건 버려 필요없어 우수한 단공 이거 솔직히 괜찮은데 곰봉? 아 2나가서 안써 2나간건 아니지 난민하나 아 이거 안좋은데 티어 안올라가는데 이러면 올라가도 별론데 이 정도면 고병무 올리자 원거리 딜은 바뀌지도 않을 것 같고 기병 아 싱갈족은 그냥 써야지 어 얘는 용도가 다른데 세져도 세져도 지도자 지도자 확률 지금 찍을 필요 없잖아 훈련교관 무기 숙련 필요 없잖아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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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미리 지금은 안쓰어도 쓸테니까 좋아 300원 아 허리아퍼 아 아 대기좀 해봐 아 허리야 아 으히ý 어휴 찧 아 별거 없어 아 야 저런거 좋아 와우 야 좋아 몇 명? 13명? 크아 이거 그냥 끌고 가야지 센데 강해 신비사 어딨니? 알렉스가 저쪽에 있었지 뭐 어느 마을 근처에 있다고 그랬어 5천원? 어 이제 5천원 들어와요 주에 어 기억 안.. 안 난데 어느 마을 근처라 그러지 않았나 나한테? 이제 마을이 한두개여야지 전에 영상 보니까 내가 여기쯤에 지나가다가 못봤더라구요 코앞에 있는거를 기억 안 나나 그런 데 있으려나? 어 눈아파 어 눈아파 어 눈아파 아 잠깐만 아 아 잠깐만 신비산이었지? 피의 부족은 피의 부족에 얻을거 아니야 신비산 뭐 여기냐? 우외로 마을 쪽인거 아니야? 막 갔는데 우외로 마을 쪽인거 아니야? 막 갔는데 마을 쪽이면 내가 받겠지 이미 아 너무 안주는 거 아니냐 상기병 좀 몇 마리 주지 않냐 더 안주는 것 같아 내가 급하니까 더 안 나와 급해서 돌아간 놈들이야 장궁병 땡긴다 내놔라 아 사라졌니? 그렇게 세면 너희 그냥 잡지 그래 신비사인지 나발인지 배너로드가 나올진 모르겠는데 나온다면은 내가 수배해서 부하들이 사냥할 수 있게 하겠지? 그 정도는 되겠지? 아 자투다 안 돼 안 돼 자투 안 돼 돌아가 돌아가 안 받아줘 돌아가 자투 안 돼 돌아가 저 어딨니? 야 자투 왜 이렇게 많냐 유다야? 아 나 저 침묵하다가 오늘 하루 다 가겠어 신비산 찾다가 전에도 전에도 이렇지 않았나? 나 못 찾겠지? 하얘서 그런가? 신비산을 찾고 싶지 않다는 나의 마음 보는 걸 거부하나 봐 찾을 수가 없어 여기 신비산 운돈자도 있잖아 어 그렇지 뭐야 티어를 봐야 티어를 셀 것 같은데 우리 뭉치면 최강이지 신갈족은 그렇지 머리 딱 끊었고요 내가 죽으면 아웃이니까 산적 기지 습격은 그렇지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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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있다 야 어 저기 센놈 온다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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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내 뒤 막지마 어 지금 너무 강해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그거 잘했어 그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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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웬일이야 웬일이야 너무 잘싸웠어 솔직히 이거 아니었으면 딜 안 받겠어 난 못 이겼어 아 이거 또 있냐?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버벅였어 버벅였어 눈 버벅였어 눈 아 이거 솔직히 내산 아닙니다 버벅겠어요 아... 알대마르지 알렉시스 찾아가자 알렉시스 포인스브록 일단 가 일단 간다 함 생각해 포인스브록 사고 그렇지 밥좀 사 얼마 안남았다 오늘 오늘 공목만 사도 개꿀이야 그러면은 분량 다 끝나는거야 하루 분량 기반은 닦는거야 기반은 아 허리야 하...띠드? 아냐 안사 필요없어 어... 고스버라고? 뭐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겸치랑 돈을 줬어 침밀도 안올라감 오케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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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케이 누구라고? 잠깐만 잠깐만 야 여기? 아 더럽게 멀어 쭉 가 쭉 가 신간족 창병이 있는게 다행이야 능력치가 어떻게 되니? 타임 3에다가 130이면은 저 할버드면은 데미지 엔간하면 다 들어가겠다 디드 들어가기만 하면야 뭐 어떻게 잡으니까 잡자 빨리 이번엔 근접이다 오랜만에 어 허리야 허리 좀 기대고 해야겠다 나 편한 자세로 해야겠어 어 아 혈언맥도 먹고 아 아 방송하다 거북목 되겠어 하 유튜브 유튜브 영상 올리고 영상 올리고 그럴 때는 약간 뒤로 편하게 있는데 마이크가 머니까 마이크를 좀 끌고 올까? 아 아 아유 편하다 아 아유 편하다 아 허리에 허리가 부러지 허리가 하 커 자 진작 이렇게 할 걸 노래도 좀 키우자 나 멀어지니까 노래도 키워도 귀 아프지도 않잖아 노래가 비슷한게 많아가지고 내가 정신이 좀 없긴 하네 뇌를 파괴하고 있어 노래가 어딨니? 너무 돌아다니기만 했어 내가 범죄자라면 어디에 숨을까 보통 이제 밤에 가면은 잘 보이는데 다른 NPC가 없으니까 나는 밤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날 찾아야 됩니다 손장님이죠? 떨어져 있는 화장실 같은 데 있지 않을까? 저쪽에 보면은 아 노래가 왜 이렇게 작아졌냐 갑자기 클래식이라서 작아졌다가 늘어났다 한다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도둑가대 안 숨어있냐? 자식 잘 숨었어 제호비야? 어딨니 진짜 너무 힘들어 눈이 너무 피곤해 눈이 너무 이거 이거 게임을 못 받았네 내 눈이 내 시야가 멈친놈 없냐 너 아니잖아 마을사람이잖아 못 봤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좀 주변을 둘러보면 찾을 수 있다고? 차 데려와 머리에 칼 꽂히기 싫으면 풀숲에 뭐 숨어있고 그러지 않을 거 아냐 어떻게 마을 근처에 있는 거 아냐 가시거리 오류 땜에 안 보인다던가 그런 거 아니겠지? 저기 있네 저색 저런 데 있어 아 이런 데 있어 세상에 건물 있잖아 보통 죽으세요 가자 알렉시스한테 보고하러 가자 어딨니? 알렉시스 못 봤니? 기다리면 되겠네 신빛불 성취가 어디야? 여기구나 아 연애라도 여냐? 있네 있네 퇴기할게 아이쿠 까타로스러웠네 이게 나 지금 너무 약해서 토먼도 못 이길텐데 어우 딸꾹지도 아니야 레인하고 센터폴 아벤두르 이것도 어디야 윈도홀드 닐타르 싱갈 이렇게만 하면은 끝나네 아 아 우승해주려고 그랬더니 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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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하오 군주 마문에게 어 좋아 바로 가야지 끝났네 침묵질 마문아 아 아 드디어 끝났네 아 좀 쉴까? 야 이거 돈 애매하잖아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 사냥좀 하자 돈만 있으면 된다 이제 돈이 최고야 가자아 따라와 그렇지 아이씨 촉 뭐라 넣어 뭐라 넣어 뭐라 넣어 그렇지 35피해 무려 어 잘했어 잘했어 가자 가자 신갈족 신갈족이라 이거야 신갈족이라 이거야 아 아 진짜 어 그냥 앞에서 한번 휘둘렀는데 사라져있어 이미 그렇지 강력해 더 어딨어 아 저건을 못 잡았어? 그렇지 마르게 헤드셋 그렇지 마르게 헤드셋 오우 예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았구요 감사받았구요 다음 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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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세면 못 이기니까 바로 여깄네 아 나 이거 그냥 캐스터 받아서 깰까 일단 일단 얘를 잡고 얘는 잡고 포로 그렇지 딱 이쁘게 들어갔지 그렇지 딱 이쁘게 들어갔지 아 너무 예쁘게 예쁘게 잡는다 야 가자 가자 칼을 꺼냈을땐 이미 머리에 창이 꽂혀있어 엄청난 사거리야 고런 개사기 아 예에 아우 좋아 고렇치 고렇치 캐스트로 돈 모아야겠다 레인 살 수 있으니까 이제 센터폴드 사야되니까 한 2주 분이 필요한거에요 나한테는 난민 크 Be. 명성도 받고 길마야 알지? 아 검은뿌리라고? 검은뿌리는 좀 힘든데 나 검은뿌리는 조금 힘든데 화살은 뭐 놀러볼거 쓸거니까 화살까진 받지 말고 8100원 검은뿌리 이쪽이잖아 와봐 와봐 잘 도망간다? 쌍 모여봐 벌써 왔어? 안돼 안돼 막아 막아 말로 막아 말로 막아 그렇지 머리 투구를 안쓴 자의 감히 투구를 안써? 투구 안쓰면 죽는거야? 두개골에 칼날 박히는거야 그렇지 그렇지 야 머리를 노려 머리를 그렇지 어디있어 어디있어 저기 두마리 광전사 하나 광전사 아 야 죽으면 안돼 싱갈리아는 얻을 수가 없는 애들이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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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 활질한다 나름 그렇지 잘 안맞은거 같은데 80들이라고 환정을 모르겠어 아직 어 야 잘잡는데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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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산 전사 신비산 전사 신비산 전사 창병 이걸로 한 그룹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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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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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C 신갈족이 모이면은 손도 못들지 머리 바로 깨지는거지 그냥 죽근도 잘 죽네 근데 야 이런게 나왔다고? 병질은 떨어지고 있는데 양은 많아진다? 포로 하나 둘 필요는 없지만 이제 필요 없는 것만 없게 생겼어 꼬라질 보니까 아 뭐야 산적은 저래? 5명으로 다 데려가자 수도 적은데 뭐 아 다 데려갔어 5명 아 비싸라 근데 추적이 아니네 얘네가 레인으로 가서 근처에서 잡아야 되나봐 자 또 못이기죠 아 얘는 아니야 레인 근처에 없는데 게스트 연관된 애들 창병이 있네 아 창병이 있네 데려가야지 신갈족인데 왜 이렇게 많냐 싱갈족 근데 잘 안나오는데 싱갈족이 세번 연속으로 나왔네 내가 하도 많이 걸러서 그렇게 보이는건가? 펜도르 강도 강도는? 강도는 또 올라가? 용병까지? 용병이 강 강도주시기 너무한건 뭐 너무하는거 아니냐 이거는? 사낙인들 라고자 아 뭐 어딨어 레인 근처에 뭐 있다며 안 보이는데 얘네 이러다가 그냥 정산된걸로 잡겠어 퀘스트를 연관되어 있는 검은뿌리가 있는거 아니야 없어 레인 근처는 이쪽에 있나 검은뿌리 부족 이렇게 싸우는구나 처음 알았어 어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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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싱갈족이어도 상성은 좋지만 자촌 너무 세다 목숨을 걸어야 된다 아 시끄러워 어 퀘스트 없어졌는데? 어디갔니? 하나 더 받자 어 일이 없네 다른 녀석들 다 잡아서 없나봐 양아치네 싱갈까지 가라고? 미쳤냐? 못가 싱갈 가야되긴 한데 너무 심했잖아요 싱갈 끝에서 끝인데 어 포로수 좀 봐 120명 데리고 있어 언제 나오냐 정산 정산이 안된다 그렇지 그래 갔더라고 이제 슬슬 오우 좋아 센터폴이랑 아벤투르만 하면 이쪽은 끝나죠 아래쪽 싱갈 날타르 윈터홀드 다섯 개 나면 총 합쳐서 아이템을 획득했다고? 아 판매가 20 20 28이야? 어 세다 엄청 세다 이거 뭐 됐고 사실 뭐 이거 이러면 이 정도 아이템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아니지만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자고 와 울프보도 군대 있네 파괴자도 못잡았잖아 울프보도 못잡는거지 뭐 야 여기 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가자 해적 만나도 이기잖아 이기지 이제 인원이 몇인데 장비도 그렇고 가라 먼저 찌르는 자가 이긴다 오우야야 잠깐만 조금 많구만 내가 잘못 생각했나? 아아 어이 생각보다 묵직한데 변방의 왕 야 죽립 영웅 많은 것 봐 죽립 영웅끼리 싸우지 않는 한은 엔간에서는 안 잡히겠는데 잡힐 정도면은 좀 많아야지 저기 뭉쳐봐 아타악 거울에 줬고 어우야 어때 이름만 하냐? 뭉쳤다 잘 뭉쳤다 퍼진다 상대는 이름만 해 이거 보여줘 싱갈족의 힘을 못 보여줄 것 같은데 아냐아냐 붙었어 붙었어 붙으면 몰라 뭉치면 센거녁 싱갈이지 할버드 글레이브의 힘으로 여기 교환빈 좀 안 좋은데 잡긴 한다 어떻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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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잡는다 역시 창병이 짱이야 기병이 별로야 개싸움은 역시 할버드지 아냐 아이템 예쁘게 나왔다 실수로 좀 화면을 응 응그러뜨렸네요 나오죠 침묵도 다 했잖아 무역만 하면 되잖아 사냥 좀 하다가 아 안 팔리냐 5,500 다음 정산대 사면 되겠다 아직 소금 소금으로 가자 그냥 무역하다가 돈 생기면은 위에는 거 사버리면 되니까 근처에 있는 거 그냥 있는 거 양무도 두 개 정산만 되면 되겠다 그렇지 세 개 맥주 사면서 판매하고 그렇지 아 이걸 또 중간에서 해먹으려 그러네 야잇가 뒤에 있냐 하나는? 덤벼 할버드로 한방에 잡다가 이걸 때리니까 조금 짜증나긴 한다 할버드 쓸까 그냥 할버드 마음에 드는데 누가 나 뒤에 쏜 것 같다 저거야? 조그만한거 저거야? 그런데 있니? 없기전에 한방! 그렇지 노자돈 좋구요 양모 170 소금 300 양모 캬 이거지 와인만 처리해서 꿀루트 가서 어우야야 저 놀돌아 안돼 야 와인 처분되네 심지어 여기까지 사자 특별히 이제 와인 살일 없을 것 같다 아무리 꿀이어도 돈이 나만 아니까 정산하다 날타르 가서 사야지 하나만 향신료만 내나봐 그렇지 야 위험한 놈들 다 여기 있었구나 과일을 왜 팔아 내일 아침 어우 밸런트 당했어? 120 좋아 특별히 포도 산다 490원에 소금까지 그렇지 안전내 가서 정산 받자 정산해줘 날타 사고가게 그렇지 야 이 칼같은 계산 대박이야 대박이야 날타르 했고 다음 어디야 윈드.. 윈드랑 싱갈이네 윈드올드 싱갈 아벤도르 샌더폴 4개 한번 다시 확인해보자 딱 서있어봐 날타르 했고 야노스 했고 아쉬코만 바만 나왔죠 했고 체즈 했고 초반에 야노스 가죽이었고 에토스도 했고 에토스 한거 맞나? 했죠 여기있죠 에토스 토바 초반에 했죠 했고 여기 끝났고 이제 싱갈 배제하면은 이제 없죠 이쪽은 두나라는 윈드올드 안했고 발론브레 야백스올드 했고 확인해보자 됐네 위에 있네 오케이 했고 라리아 저번에 봤고 쌀레온 말레온 아벤도르 쌀레온 말레온만 보자 쌀말 이쪽 위에서 포인스 레인 레이븐스턴 포인스 레인 레이븐스턴 포인스 브록 레이븐스턴 레인 됐네 다했네 하나 둘 셋 넷 아아 친밀도 다 해놨고 안되는데 없고 깔끔하다 깔끔해 헤엥 히 실수로 잘못 눌렀어 참 야 잠깐만 야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아 저기 농부들 저거 농부 코인 진짜 아아 진짜 이씨 정통성 날라갔어 나 아아 개짜증나 아아 아아 개짜증나 나 차 앞 들어왔잖아 그러면은 아아 농부가 저 농부가 저걸 헤쳐먹네 저거를 야아 말도 안 돼 온 김에 맥주까지 사가 어 말도 안 돼 야 그냥 폐피해서 가 아아 3,000원은 내 피같은 3,000원은 어쩔거야 정통성 떨어진건 또 뭔데 하아 개짜증나 명성 명예 다 날라갔어 명예 등급 마이너스 2야 하하 아아 뭔 짓인데 진짜 농민 아 하아 미쳤다니까 게임 쓰레기 게임이야 농민이 첫번째 선택지가 약탈이야 두번째여야지 보통 예 아니오여지 아니오예로 시작하면 어떡해 하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3,000원 바로 복구 무역의 신이야 빨리 무역해봐 버텨지니야 이번주 됐고 농부 농부 없냐 도와줄게 명예가 마이너스는건 좀 심하다 도와줘야겠다 이거 도와달라는 애도 없네 그치 안될때는 한꺼번에 안되거든 도움이 필요하니 도움이 필요하니 캤 도움이 필요하니 도우미 저기 도우미가 필요 없니 도우미 필요하지 않니 죄다 멀쩡하네 이거 눌러보지 않나 모르잖아 전쟁 할 생각 없는데 나 한동안 동료도 모아야 되는데 하아 가자 가족을 여기가 비싸게 사네 얼마 안남을거 아냐 어차피 사도 나름 비싸게 사 300원 야마뭉치 팔자 아 여기 야백스지? 발론브레이 가야지 발론브레이 가 미치지 쟤 맞는거 아냐 그럼 아 나 진짜 짜증나네 이렇게 하자 소금을 사서 아벤도레 팔자 하아 가자 아 싱글 대출 되냐 대출 코인 코인값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자 자 아벤도르 아벤도르 포이 됐다고 야 빨리 뺏기기 전에 빨리 공방 지어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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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야 돼 빨리 뺏겼는데 애매한 애 들어갔다가 나 이거 못할 수도 있으니까 아 두개 팔아 그냥 아 두개 팔아 그냥 오백원 음 아 팔았네 센터풀하면 위는 끝나네 아래에 이제 싱갈이랑 윈터울룸 두개 아 빨리 가자 이제 동료 모을 수 있는 존까지 거의 다 왔어 아 이걸 4시간 안에 끝내버린단 말이야 뭐 울공방을 캬 빠르다 진짜 사실은 어이 화살 가져갔네 아 육배가 없냐 아 두개 해 어차피 철이 더 비싸게 팔리니까 이미 이득 받잖아 어느정도 아 여기 가면 안되지 레이븐스턴 아 다 8억 1,500원 아 대기해서 그냥 사고싶은데 2,000원은 벌어야겠지 내 입으로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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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2,000원 남인밖에 없냐 죄다 미쳤냐? 왜이렇게 많아 어 어 너무 많다 아 가야겠다 짜져야겠다 내 나들군벌이 아니다 여기 철 8,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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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어 빨리 빨리 주라우 돈 벌어오겠네 구석구석구석 이걸 마주치네 아벤도로 가자 이교도가 많은 아벤도로 가서 장사를 한다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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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너무 빨라 맥주 와인 안엔 거르고 소금 철 와인 와인 처분하면서 산타볼 와인 아 와인이야 아 빨리 가 사냥이라도 한번 신갈족 7명이라 안 덤비네 약탈 약탈 아직 나 초반 가보지요 졸지의 노래법 클리어 여행 언제 주... 아 왜 다 막타 가져가 지나두 막타 가져간다 비켜봐 아 아 드럽게 귀찮게 구네 다 잡았어? 아 하나밖에 못 잡았잖아 거의 못 잡았네 69원 아 이게 뭐니 아니... 아유... 포로 팔면은 딱 되지 않냐 딱 되면 떠드지 않냐 그냥 철이나 팔자 포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철이나 팔아 장사하자 먹고 살자 따따따따따따 4명 담배가 당규 가 호오 찍 너무 하는거 아니니? 들어갈 수 있냐? 어 들어간다 아 드디어 이제 두개 남았어 다음 정산 될거 같은데 스스로 엄청 빨랐다 이거 어 그 많은거를 다섯개 다섯개 하는데 난 두시간 걸렸는데 처음에는 많은걸 다했네 침묵질 한거까지 포함이잖아 침묵질을 두시간동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침묵도 이삼 올리려고 초반에는 되게 운좋게 풀렸는데 오늘 아니 그냥 평타지만 운좋게 풀렸다기보다는 빨리 가 이상한데 가지마 야 7,500원? 신간이 코앞이다 야 나라가 너무 개판이 됐어 근데 구멍 모으는사이에 구멍 모으는 사이에 그 따위로 오 오 어디서 맥주 사막놈들은 맥주맛도 모를거야 맥주 팔러 가자고 자꾸 뭘 짓는다 진홍사승 미사단 아 야 미쳤네 진짜 야 그건 아니지 와 짜리팠어 뒤 뒤 악명높은 뭐지 30이야? 와 이게 진짜 안죽었어? 어디서 팔 잘라버려 10레벨이다 수술 길찾기 좋아 와 소금 90원? 오늘의 최고 이득품이네 소금 팔다가 신갈 사겠는데? 이건 아니구나 판매를 할 수가 없네 아 약간 위험하지만 이쪽으로 가자 다음 정산하고 다다음 정산이면 무조건 다 먹는거네? 15,000원 들어오니까 동료 수술 구해도 되겠는데 향료랑 바꾸자 소금 처분도 해야되니까 뭐 이 사교도 없어졌다? 그렇지 100원 소금 처분 아 염료구나 향료 향료가 아니라 향료는 그거지 비싼거지? 라리야 롤드로가 안 나오네? 또 안 나온다 그러니까 앞이 지나가네 저거 위험해 죽겠네 첫 따위냐 게임이 싱글 빨리 사오자 싱글 빨리 사오자 아 맥주 또 가격 올렸어요? 아 지사하네 한자 싱글 싱글 윈드 윈드홀드? 뭐야? 뭐야 나 왜 이렇게 싫어하냐? 어 그래? 툴부크 마을 어딨어? 아 뭐야 코앞이잖아 나랑 친해지고 싶어서 쉬운 캐스트 냈구나? 아니구나? 돈 내고 받아갈게 어 돈 내고 받아갈게 어떻게 된거니? 어떻게 된거니? 여자애 어디갔냐? 잠깐만 여자애 어디감? 잠깐만요 야 나 문값은 줬는데 아아 길바닥에 버리고 갔었구나 내가 아 미안 착각함 야 기사 둘이야? 둘한테 전멸당할거 아냐? 음 그렇지 다음 8,000원 들어올거지? 8,000원이던 8,500원이던 좀 거래를 해놔야되네 어 돈이 없지만 가자 그럼 다다음주면 어차피 정산 될거 아냐? 다 해버리고 해야지 돈도 좀 모아놔야되니까 어차피 무기 살려면은 정산되는 금액만으로도 먹고살만 하겠어 대기해 아직까지 2주 준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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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사고 되죠 여기서부터 동료 구해서 간다 다음주면은 딱 얼마야? 8,500원 있으니까 8,000원이치 8,500원이치 그럼 16,000원 7,000원이네 7,000원짜리 동료 만들 수 있으니까 동료랑 해서 이제 부하도 다 만들고 해서 빨리 공방이나 나와라 아유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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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나와라 아 화장실 갔다오면 알아서 돼있지 않을까 화장실 갔다오겠습니다 아 트러그 마을 주민을 어 선포할지 모릅니다 아 이딴 걸로 시간을 잡아먹다니 아 아 아 아 밥있냐 하 생선 먹자 우리 동료 레벨이요? 아 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동료가 지금 없어요 동료는 이제 공방하고 하려고 해서 이제 마지막 공방하면은 동료 먹을 생각입니다 동료 레벨은 동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얻어지는 동료는 되게 금액으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레살 다이라니 제일 센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비싼 놈이 셉니다 아 비싼게 최고예요 어 저번에 이제 패치되면서 동료가 바뀌었잖아요 이번 동료는 저번 패치랑 다른 동료로 쓸 예정입니다 자 이제 뭐 특색을 살리긴 개풀 내 맘대로 막 집어넣어 살 거예요 동료도 노예를 만들어야지 정상 아직 안됐죠? 오래 걸리냐? 그렇지 드디어 올 공방 올 공방 용병이고 아무것도 안하고 순수하게 공방만 순수하게 공방만 해서 초스피드로 이대로 엔딩 봐도 되겠는데? 진심으로 올 공방 했습니다 모든 공방을 게임에 있는 모든 도시에 있는 공방을 전부 세워서 도시마다 매주 500원씩 들어오게 만들어놨고요 지금부터 동료를 모아서 모든 동료를 모으고 레벨링을 해서 레벨 20이 넘어가면 일반 병중은 전부 다 며칠만에 순식간에 최고티어 가까이 올라가거든요 이제 동료를 전부 모으는게 첫번째 목표고 두번째는 이제 레벨업 하면서 각을 재는거죠 이제 내가 정통성도 막 올려가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럼 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감사합니다